황정민 씨와의 호흡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달랐고 어떤 새로운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지난번에 기자간담일 때도 제가 제작발표일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네. 분명히 다녀갔어. 너구나. 뭐야 너. 괜찮으세요? 뭐 이거 초면에 좀 그렇긴 한데. 경남아. 나 로또 맞았다. 그놈을 만날 때도 된 것이고. 나으리. 그간 누구 하신겨라. 잡갓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할 것만. 네 놈들이 바로 그 화적대들이. 못 오다니는 매년 될 만하면 들키지 않아. 현재 지금. 지금이 최고다라는. 네. 지나간 사랑은 네. 현재 사랑으로 그냥. 잊어버리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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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